양자장 이론 시뮬레이션에서 초유체 헬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야는 회전하는 곡선 시공간의 모사입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거대 양자 소용돌이를 이용해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공간과 유사한 조건을 초유체 헬륨 내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성과는 양자장 이론이 예측하는 현상,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킹 복사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장 초유체 헬륨과 거대 양자 소용돌이, 초유체 헬륨은 물리학의 신비로운 영역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만 존재하며 일반적인 물질의 행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성질을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양자 소용돌이 퀀텀 보텍스입니다. 양자 소용돌이는 초유체가 마치 완벽한 유체처럼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를 매크로 스케일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드문 예 중 하나입니다. 양자 소용돌이는 초유체 내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현상으로 각각의 소용돌이가 단일한 양자 상태에 의해 정의되는 양자화된 순환을 갖습니다. 의는 마치 자연이 미세한 단계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양자 세계와 거대 세계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초유체 헬륨 내에서 이러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관찰되며 심지어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리학자들에게 꿈만 같은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최근의 연구 진보는 거대 양자 소용돌이의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는 단순한 양자 소용돌이를 넘어서 수천 개의 순환 양자를 포함할 수 있는 소용돌이입니다. 이러한 거대 소용돌이의 안정화는 기존의 물리학 이론의 도전장을 내밀며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높입니다. 특히 천체 물리학에서 예측되는 블랙홀, 주변의 공간 공료를 실험실 환경에서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거대 양자 소용돌이를 안정화시키고 연구하는 과정은 물리학자들에게 많은 실험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고도로 정밀한 실험 장비와 극도로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어진 통찰력은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양자장 이론과 중력 이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실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거대 양자 소용돌이의 연구는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초유체 헬륨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장 초유체 내에 거대 양자 소용돌이에서 양자 중력 모사 연구 소개 최근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는 초유체인 액체 헬륨2를 급저온 약 1.95 켈빈에서 초유체 상태로 만들어 인위적으로 양자 소용돌이 퀀텀 보텍스를 만들어 블랙홀 블링다운과 유사한 초유체 양자 현상을 관찰한 실험입니다. 다음은 이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대 양자 소용돌이 자이언트 퀀텀 보텍스 거대 양자 소용돌이는 초유체 내에서 형성되는 매우 큰 순환 양자를 운반하는 소용돌이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는 전통적인 양자 소용돌이보다 훨씬 많은 순환을 가지며 이는 시뮬레이션된 공간의 회전 또는 곡선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소용돌이의 핵심은 수천 개의 순환 양자 를 포함하여 이론적으로 고려되는 천문학적 블랙홀과 유사한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최소 침습적인 특성화 미너멀리 인베이시브 캐럭터리제이션 연구에서 사용된 최소 침습적인 특성화 방법은 실험 중인 시스템에 거의 또는 전혀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용돌이의 흐름과 동역학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관찰하고자 하는 미세한 파동과 소용돌이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측정하면서도 시스템의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날로그 블랙홀 링다운 사인 아날로그 블랙홀 링다운은 실제 블랙홀의 링다운과 유사한 과정을 실험실 환경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링다운은 블랙홀이 별과 같은 물체를 흡수한 후 발생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진동 또는 파동입니다. 실험실에서 이러한 현상을 재현함으로써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유체 헬륨 초유체 헬륨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헬륨이 보이는 초유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헬륨은 점성이 없어져 마찰 없이 흐를 수 있으며 용기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초유체 헬륨은 양자 물리학의 이상적인 실험재료로 특히 양자 소용돌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자장 이론 시뮬레이션 양자장 이론 시뮬레이션은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원칙을 사용하여 입자와 필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초유체 헬륨을 사용하여 곡선 시공간에서의 양자장 이론을 시뮬레이션하고 특히 회전하는 곡선 시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거대 양자 소용돌이가 마치 우주공간에서 별이나 블랙홀 주변을 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초유체 헬륨 내에서도 비슷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런 소용돌이들은 매우 불안정해서 쉽게 사라져버리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안정화시켜서 마치 우주 속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 소용돌이를 통해 우주에 회전하는 공간과 비슷한 환경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유체의 표면에 아주 작은 파동을 만들어서 이 소용돌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런 방식 최소 침습 특성화 방법으로 소용돌이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정교한 카메라로 야생동물을 관찰하듯 소용돌이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그 모습을 포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블랙홀 근처에서 예상되는 특별한 종류의 에코, 블랙홀링다운 사인을 초유체 헬륨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에코는 블랙홀이 별과 같은 것을 삼킬 때 생기는 우주의 진동과 비슷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사이를 통해 블랙홀과 우주의 다른 신비로운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초유체 헬륨이 얼마나 멋진 실험실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이를 통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들, 특히 양자장 이론이라는 복잡한 이론을 실험적으로 탐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양자장 이론 시뮬레이션에서의 초유체 헬륨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창, 양자장 이론은 입자물리학과 우주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론의 복잡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양자장 이론을 실험적으로 탐구하고 검증하는 것은 항상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유체 헬륨은 우리에게 양자장 이론의 심오한 원리를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초유체 헬륨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물질 상태입니다. 이 놀라운 물질은 점성이 없어지며 그 결과 마찰 없이 용기 안에서 흐르고 심지어 용기의 벽을 따라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 덕분에 초유체 헬륨은 양자역학적 현상을 매크로 스케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유체 내에서 형성되는 양자 소용돌이 퀀텀 보텍스는 양자장 이론의 핵심 개념인 양자화된 순환석 그열레이션, 퀀타울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양자장 이론 시뮬레이션에서 초유체 헬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야는 회전하는 곡선 시공간의 모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거대 양자 소용돌이를 이용해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공간과 유사한 조건을 초유체 헬륨 내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성과는 양자장 이론이 예측하는 현상,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킹 복사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초유체 헬륨을 이용한 양자장 이론은 여전히 그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 방법론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초유체 헬륨 내에 양자 소용돌이를 조작하여 생성한 복잡한 소용돌이, 패턴은 양자역학적 상태의 근본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자 중력 이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유체인 헬륨2에서 거대 양자 소용돌이를 실험실에서 발생시키고, 스페이를 이용하여 블랙홀 주위의 양자 중력 현상을 모사할 수 있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한 실험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겁의 시공간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갖은 물리학 구조를 갖는 초유체를 통하여, 실험실 안에서 유사하게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아주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 스케치였습니다.